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법문서 작성 관련해서 스스로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민사소송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용어라던가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생에 한두 번 정도 민사소송 절차를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민사소송 절차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소송을 맡기신 분들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민사소송 절차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절차별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민사소송이 전개가 되는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민사소송은 이제 사인간의 어떤 금전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혐의를 이제 그 의심받는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건데 형사소송 절차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좀 그 민사소송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거는 이제 사인간의 어떤 금전 문제와 결부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민사소송 절차로 이제 해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어떤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걸 고의적으로 이제 돈을 안 줬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가지만 뭐 이런 요건을 갖췄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형사고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관련해서 간단한 법문서 작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라던가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쓰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하실 수 있고 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 비용 없이 그냥 하시라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변호사님이 돈 받고 해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냥 부담 없이 하셔도 되는데 이제 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끼시고 생소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내가 스스로도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물론 이제 어려운 것들이라던가 법리 관계가 복잡하다던가 전략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낫겠죠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 증명이라던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청구하는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셀프 등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보통 무동산 거래를 해보시면은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거를 해야 돼요 소유권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니까 등기부상에 공시를 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통 하죠 그러면은 한 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비용을 좀 아끼시려고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처음이 좀 어렵고 서류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민사소송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보면은 내가 이제 소송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대여금 약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겠죠 그러면은 이 대여금 약정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약속에 따라서 어떤 그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정보가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청구를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고 또 주민번호까지 알면은 주민번호도 기재를 하고 연락처를 알면 연락처도 기재하고 주소를 알면 주소도 기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접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주소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정 명령이라는 걸 내려 주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주소를 이제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 접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소장을 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심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건데 이게 그냥 법원에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인지대를 받게 되는데 인지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대략 이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청구한다 라고 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인지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송달료는 이제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은 이 소장 두 번을 사본을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대응을 하니까 우편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회에 한 5,200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회분을 납부하거든요 5만 2천원 정도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짜리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50만원 정도 이제 인지대 송달료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말고도 이제 보면은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내가 뭘 청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장 부고는 송달이 다음 날부터 12%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간단하게 기재를 하고 청구 원인에는 내가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됐는지를 조목조목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언제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누구가 이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근데 지금 원금 한 푼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여금 약정에 따라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첨부 서류로써 대여금 약정서라던가 거래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장 접수가 되는 거죠 소장 접수가 되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재판부에서는 이제 심리를 시작하는데 일단 우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소장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출하라 라고 해서 송달을 하죠 우편 송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안 받는다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주소를 또 바꿔서 한번 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안 받으면은 일반우편으로도 해보고 또 이제 그 집행관이 직접 나가서 송달도 해보고 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공시 송달 절차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계속 안 받으면은 이 소송을 진행을 못하게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번 절차를 이제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을 안 받는다 라고 하면은 공시 송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시 송달은 게시판에 어떤 공고를 해서 송달한 걸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 안 받으면 그냥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이런 소송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해라 이런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시 송달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송달이 안 되긴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송달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냐 뭐 안 지켜도 그 이후에 내기만 하면 상관은 없는데 법원에서는 답변서 한 달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낸다 답변서를 그렇게 되면은 뭐 적당한 때 이제 무변론 선고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론 없이 재판 없이 그 소장 접수한 대로 판결을 내려 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면은 이걸 또 이제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 이전까지만 답변서를 내면은 이게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잘 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못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무변론 선고가 나기 이전까지만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서 제출해 놓고 또 이제 그 재판 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 전에 이제 준비 서면이나 별도의 이런 것들을 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 답변서까지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장 접수하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첫 재판 일정이 잡혀요 이 재판은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부마다 이제 재판을 하는 요일이 별도로 있어요 어떤 재판부는 월요일날만 재판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재판 일정이 있고 보통 3회 정도는 재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소장 접수부터 그 판결까지 1심만 봤을 때는 1년 정도 이상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몇 월 며칠에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나오세요 라고 이제 통지가 와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만 그냥 보통 가면 되고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가면은 거기 판사가 뭐 이런 거 이제 소장이 들어왔고 답변서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 기일까지 내세요 라고 하죠 그럼 그 이전까지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제출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 기일에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제 그 자료나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다라고 보일 때 이제 결심이라는 걸 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판결 선고기를 별도로 잡게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재판 일정이 어떻게 뭐 잡혔습니다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바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 선고기일은 결심 후에 별도로 잡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판결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안 해도 되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기각입니다 인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문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이제 기재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판결문은 이제 하루 이틀 기다려야 와요 만약에 이게 요즘엔 다 전자소송으로 대부분 하기는 하는데 전자소송이 아니라 그냥 현장 접수를 해서 우편으로 주고 받았다 라고 하면은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고 너무 부당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항소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민사 같은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항소심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게 항소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1심에서 그냥 종결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거는 1심과 2심밖에 없어 3심인 법률심,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법률상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판단조차 안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항소심까지 굉장히 잘 다투야 된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소요기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수장 접수부터 1년 정도는 돼야 판결이 1심이 나온다 라는 거고 항소를 하고 상고심까지 가면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민사소송이 끝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판결로 아까처럼 돈을 못 받아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는데 돈을 줘라 갚아라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안 준다 라고 하면은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 통장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통장에 압류나 추심 이런 것들을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통장을 묻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원래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한테 돌려주면 안 돼요 은행은 내가 직접 가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피고 소유의 어떤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하다가 그 자체가 이렇더라도 lernen spielen deal kick tornado 촬영 촬영